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주갈성교회는 요한일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 요한이 왜 편지를 써야 했는지 그 이유 그리고 요한이 이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이 요한일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썼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를 가장 혼란에 빠뜨렸던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을 공격하는 이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아주 교묘하게 부정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사상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의 진리 속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냉철하게 파악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요한일서의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요한이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한 깊은 예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처음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인사와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바울서신의 이 서론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66권 중에 태초로 시작하는 성경이 세 권 있습니다 그 세 권이 어떤 책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다 아시겠죠? 창세기가 태초에로 시작하고 또 요한복음이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일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이 태초에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처음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도 이 창세기의 구조를 그대로 인용해서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지금 창세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 언제를 말할까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사실 천지창조를 시작하는 그때를 말하고 있겠죠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 태초라고 하는 의미는 천지창조 이전의 영원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포함한 공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이 피조물들이 다 천지창조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어떤 영원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설명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러한 이 태초의 의미를 잘 알고 요한일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어떤 이단 종파들이 예수님이 창세 이전에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아주 심각한 이 이단 사상인데 지금도 이것을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초창기 초대교회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떤 오위관계, 차등의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단적인 주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인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 영지주의의 이단 사상을 염두했다 두고 그 인간의 오감인 청각, 시각, 촉각을 이용해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는 이렇게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납니다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여러분 이 한절이 포함하고 있는 또 엄청난 내용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대로 영적인 지혜 즉 영지를 인간이 깨달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그 지각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요한일서가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일서는 이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자체가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 복음 생명의 말씀이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 있었던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나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나요? 여러분 어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하고 살아났지만 결국 나이 들면 또 죽게 되잖아요? 지금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은 완전한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고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정작 그거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지금 내가 병들고 아프니까 병 고쳐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죽겠으니 돈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내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무시당하지 않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지금 병든 몸이 깨끗하게 나오면 뭐해요? 몇 년 있다가 또 죽을 텐데 그리고 돈이 없다가 좀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동안 안 짓던 죄까지 더 지으면서 살다가 죽을 텐데 그렇게 돈이 중요할까요?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좀 지나면 그렇게 여러분들을 무시하던 그 사람들 다 죽고 또 떵떵거리던 여러분들도 곧 죽게 될 텐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 그렇게 금방 썩고 없어질 것들만 붙들고 있고 정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태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이런 얘기에 별로 감흥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감각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돈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7천억짜리 빌딩을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 건 관심 없고 남들 다 가지고 있는 저 몇백만원짜리 명품백이 나는 없어요 그러면서 좌절하면서 울고 있는 것이 말이 돼요? 날마다 주여주여 하면서 주여삼창하고 절하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하는 기도가 기껏 나도 남들처럼 명품백 하나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천치 바보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7천억짜리 그 빌딩이 그 몇백만원짜리 명품백보다 못하나요? 여러분 그 명품백을 만드는 회사를 몇 개를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병의 문제 그리고 이 돈의 문제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 중에 도대체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그 가치를 비교할 줄 모르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돈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것은 우리의 교양과 상관이 없어요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요? 우리의 심신 수련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나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요한은 요한일서 처음서부터 태초부터 계신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지금 요한이 선포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아멘 이 생명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이 엄연한 사실 다시 말해서 영지주의자들이 그 부인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성육신하신 사실을 지금 요한은 나타내신 바 되었다 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지금 너희에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전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절 한 절 속에 지금 요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고 계시죠 이어지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요한은 이제 이렇게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주원해서 사귐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귐이란 표현을 헬라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귐은 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사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코이노니아는 성도들끼리만의 사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가운데 성도들이 들어가 있는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헬라오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이 코이노니아를 성도들 간의 교제와 친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도들 사이에 성도들 간의 교제 사이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헬라오 코이노니아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면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의 다른 말씀을 찾아보면 그 정확한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에서 이 참여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에서 똑같은 단어 코이노니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그 참여함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성도들 간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코이노니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우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들이 예배 끝에 축도를 할 때 두 손을 들고 언제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표현에서 교통하심이란 단어가 바로 헬라오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에서 사용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우리가 교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의 사귐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바로 너희들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이 사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같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이 성도혁명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에 삼위일체에 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말씀드린 이 삼위일체의 내용이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완전히 독립적인 개체를 가지고 계신데 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삼위일체다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일신론에서 말하는 한 분의 인격이 아니고 세 분의 개체이십니다 여러분 초창기 교부들이 이 세 분의 개체라는 표현을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페르소나라는 뜻에서 person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지금도 사용되는 이 페르소나의 뜻은 일종의 가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양태론적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이 세 분의 개체를 사용하는 단어가 처음에는 페르소나였지만 나중에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 휘포스타시스의 하나님께서 한 본질 우시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본질이라는 것은 세 분이 우열이 없는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격적인 개체로서는 명확하게 세 분이 구별이 되지만 절대 충돌이 없고 분열이 없고 각자의 영역을 추구하면서 갈등이 생길 수 없는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헬라어 페르소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페르소레시스라는 단어의 뜻은 상호내제, 상호침투, 상호공제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단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르소레시스로 표현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습 이것을 상호내제, 상호침투, 상호공제라는 모습으로 설명이 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페르소레시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세 분의 하나님께서 서로 상호내제, 즉 페르소레시스의 형태로 계신 것처럼 우리 성도도 주님과 이렇게 상호내제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페르소레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윤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윤무라고 하는 뜻은 돌면서 추는 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강강수월레 춤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돌면서 춤을 추고 있으면 이것이 윤무이고 이 페르소레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윤무란 단어에서 파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서로 손을 잡고 돌면서 춤을 추고 있는 상황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제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돌고 계신 그 모습과 그 돌면서 만들어진 그 하나의 원의 모습이 가장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손을 잡고 돌고 계신 그 사이에 우리 성도를 껴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우리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됨 속에 우리도 껴집아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했고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하나됨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됨이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늘 말씀하신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됨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세 분의 하나님의 윤무 속에 우리가 껴 들어가 있는 상태를 지금 요한일서에서 사김 코이노니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김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성도들만의 사김이 아니고 그 사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김에 우리가 껴 들어가 있는 상태를 지금 사김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 영광스러운 세 분의 하나님 사이에 우리 같은 이 죗덩어리들이 껴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인지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사이에 껴들어가 있는 이 사김의 모습을 다른 각도로 제가 설명을 해보면 성도와 성도 사이의 이 사김 속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사김은 반드시 그 사이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먹고 마시고 떠들고 끼리끼리 놀면서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코이노니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흔한 말로 개모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김은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이것을 우리가 쓰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깨달은 그 성도들의 교제는 반드시 충만한 기쁨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또 하늘을 찌릅니다 문제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과의 교제는 겉으로는 굉장히 활발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는 결국 끝에 가면 다툼과 분쟁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러나 참된 코이노니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성도들 간의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반드시 충만한 기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으로 귀결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요한일서 앞에 이 네 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이 설교의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복음은 주님과의 사김 즉 참된 코이노니아를 만들게 해주고 그 참된 코이노니아는 성도들에게 참된 기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코이노니아를 통한 성도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세상 그 다른 어떤 종교들 중에 자신이 믿는 신과 이러한 깊은 사김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 어떤 종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와 이렇게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디에도 이렇게 인격적이신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코이노니아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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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